김장배추 심기전 5일전에 5일후면은 심을건데 5일전에 약뿌려주기 살충제 뿌려주기 진든물약 뿌려주기 이렇게 진든물약을 뿌려줍니다 여기에 약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대추모종 심기 5일전에 뿌려주는 겁니다 짭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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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좋다 이런데 좋다 짭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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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추모종하기 5일전에 이렇게 땅에 미리 약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쇽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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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약을 드렸습니다 많이 낙낙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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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낙 낙리 낙지 낙지 지루 inic 오일은 이따가 심을건데 이렇게 진비물약을 다 샥샥 뿌려줍니다 다 골고루 이렇게 배추 심기 전에 진비물약을 뿌려줍니다 뿌려줍니다 이 자리가 배추시물 자리구요 그 다음에 이 물을 간소해주는 이 호수는 나중에 김장무가 아니라 배추시물 나중에 고랑이로 해 놓을거구요 그리고 이제 비닐을 씌운 다음에 비닐을 씌운 다음에 배추모종을 하나씩 하나씩 한 60cm 간격이로다가 심을거구요 그럴겁니다 그래서 영상 3분 영상 찍었습니다 이상 끝